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지금 바보야 하남갑에서 712표가 조작된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를 한번 해보자 하고 모티브가 됐던 게 박변호사님이 제보를 받으신 내용 중에 여기가 이상하다. 확정명구상 선거인 수보다 개표 결과가 많다. 그 모티브가 되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자칫하면 박변호사님이 물론 당연히 계속 추가하다 보면 노정됐을 문제지만 잠깐 착각이라면 착각일까 혼동을 하셨던 게 그때 설명, 제가 왜 동영상, 영상 라이브 방송 했던 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거기서 변호사님이 그냥 슥 지나가면서 착각하셨던 내용대로 만약에 한번 그렇게 선거인 명부가 관리되고 선거인 수가 기록된다고 하면 이 신장 2동에 그때 예로 들었던 게 옆동에 있는 사람이 신장 1동에 와서 투표하는 경우에 그 선거인 수가 신장 1동에 기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표 내에서만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는 확정명구상 선거인 수랑 개표 결과에 나타난 선거인 수랑 같아야 정상인데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19일 전에 명부가 나왔으면 그 사이에 누가 죽어도 죽었더라도 그 사람은 기권수에 들어가니까 개표 결과 선거인 수랑 같아야 된다. 그 전제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볼게요. 신장 2동에 있는 사람이 숫자 작게도 하지 말고 한 만 명이 그날 무슨 신장 1동에 아주 대형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전 선거를 투표를 한 경우에 이거는 같은 지역구 내에 있으니까 관내 사전이라고 치고 이게 만 칠천명이 된다고 하면 여기 만 칠천명이 올라가는 순간에 여기는 3만 9천명에서 1만 명이 줄어보면 2만 9천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확정명구상 선거인 수보다 개표 결과가 적은 건 인정 한두 표 적다고 해도 인정 그랬는데 그러면 이 표 내에서 그 논리대로 설명이 되려면요 이 2만 9천 45명의 차이는 도저히 설명이 일단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지역 간에 왔다 갔다 덕풍동 사람이 신장동 가서 하고 신장동 있는 사람이 덕풍동 가서 하고 이런 계속 막 거미처럼 엮여 있는 상황에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지역 내가 몸이 가서 관내 사전 투표를 한 지역의 투표수에 만약에 선거인 수에 그 사람의 인원이 파악이 된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는 마이너스가 최소 14군데일거죠? 하나 둘 셋 14군데 14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위에 7 지역이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여기가 양쪽이 다 다르게 나타날 거고 최소한 그냥 무작위로 매트릭스처럼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는 지역이 7군데 대략 플러스가 나는 지역이 대략 7군데 이렇게 나와야 됐을 거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 상식적이 아니고 그 저기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서 투입한 투표한 쪽에 선거인 수가 반영이 됐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일단 전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2부에서는 이게 얘들이 관외의 선거인 수를 저 차이로 하지 않았나 하는 투정과 함께 제가 논리적인 흐름으로 증명을 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요 주제로는 대략 요 타이틀 한안갑에서 712표가 저장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 결국 추정치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두 개만 신장 1동과 충궁동만 합쳐도 883표가 지금 마이너스가 난 거 아니에요 명부상에 있는 숫자보다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많아져 버린 거니까 요것만 해가지고도 만약에 저기 추미애 후보랑 이용후보랑 선거 당락이 뒤집힐 정도의 수가 된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뭐 선거 무효 소송을 저기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게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면 이 추미애 후보가 5만 1000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 차이가 득표 차이가 1199표예요 1199표다 보니까 여기 883표를 설명한다 그래도 전에 그 저기 4.15 총선 때 내법관이 판결하는 내용대로 하면 뭐 차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각 이 얘기 많이 우리는 들었거든요 뉴스에다 안 나왔어도 다 기각됐다는 내용만 나오지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꼭 토를 달고 나오는 게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치는 수치다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부각시키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번에 이제 살짝 우리 안에서 뭔가 내분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도 주잖아요 제가 시골총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이거 뭔가 박 변호사님이랑 뭐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반박하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그로를 제가 끌기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잡았는데 712는 일단 아니죠 충궁동이 또 드러났으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883표예요 최소 그 다음에 관외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대략 10%에서 많게는 16% 차이 고사이 작게는 9.6 9.7.43도 있네 자 뭐 요정도면 서울이나 교통 서울과의 교통이나 또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뭐 이제 사전은 토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만 해도 대부분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지역은 좀 이렇게 높게 나올 테고 아니면 좀 낙후되어 있거나 교통편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그냥 거기 관내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간북동도 일단은 이상해 이상하죠 2600명인 확정연구상으로 2600명 가까이가 있는데 24명밖에 딴 지역에 가서 한 사람이 24명밖에 안 된다 이것도 변칙적으로 뭐가 틴가자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똥 싸놓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이 수치까지 넣어서 이 하남시에서 어 다른 지역에 가서 관외 투표를 한 게 몇 명이 몇 명이 있겠냐 그걸 한번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갔을까를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지금 이거 마이너스가 난 상황은 어떻게도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쟤들이 이상한 논리를 해가지고 이 712표까지 혹시 인정하는 한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712 랑 171 그냥 넘겨줘 우리 저 어 저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고 인정 883표 우리가 실수한 거 인정하는데 그래서 뭐 1199% 차이가 나서 졌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깨깽인 거예요 근데 이 숫자에 담겨진 우리가 이제 강가하고 넘어가서는 안될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712 말고 이거는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니까 일단 설명이 안되는 건데 요요 간북동처럼 애매하게 뭐 플러스가 났다 그래서 주목을 플러스가 났다 그러면 주목을 못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0이라고 치고 0이라고 치고 의미가 뭐냐면 이 지역에서 관외로 나가서 투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 하에 712명을 저희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장 1동하고 2동이면 제가 지도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붙어있는 동이거든 이게 근데 아니 마이너스 난 거는 뭐 하여간 하여간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치고 0이라고 0이라고 줘야 이제 겨우 712명이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뭔가 우리가 얘들이 조작했거나 부풀렸거나 하는 상황을 의심하고 이제 추정해 보려고 하면 그러면 그러면 이 하남시에서 교통편이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는 서울에 가서 인근 지역으로 가서 관외 투표를 하는 사람 비율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 비율을 그냥 한번 적용해 보자 전체 전체 평균 차이 나는 비율 우리가 이제 관외선거가 총 29,045명 이고 이제 확정명부장 그러니까 이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확정명부장 선거인수에서 관외로 투표한 사람 그 비율이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나누면 10.67% 네요 그냥 하남시 전체를 한번 퉁쳐서 해보자 고요 그러면 그 수치 이 지역 주민들이 6,400명 2,600명 1,500명 이 사람들이 실제로 관외선 했을 비율을 이 숫자를 끌어왔습니다 여기로 끌어와가지고 합계 1,700명 이에요 확정선거인수가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하남시 하남갑 전체라고 추정한 10.67% 곱하면 대략 하남시 평균으로 하남시 평균수치로 봤을때 어 아 그정도가 관외에서 가서 투표를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 수치가 계산 나온게 1,141명 이에요 그러면 이 1,141명이 더해져야 더해져야 그 712명을 건너뛰어서 실제 숫자가 합쳐져야 그게 아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얘들이 이만큼을 조작을 했겠구나 그런 추론도 할 수 있고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평균을 적용했다는 게 좀 맹점이 있긴 있죠 너 추정이잖아 그러면 나 할 말 없어 인정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균이라고 봤을 때는 간북동까지를 포함해서 간북동은 오히려 반대쪽에서 유리한 수치 에요 벌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면 마이너스 859 난 상황을 설명해서 그걸 지나서 실제로 1,141명 까지가 투표한 상황을 수치로 나타내면 요 두개를 뺀 숫자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를 빼니까 보러스가 돼서 2,000명이 되는 겁니다 동으로 따지면 신장 1동에서는 1,400명 충궁동은 340 간북동은 258명 요렇게만 놓고 보면 아까 두 후보 차이의 표차가 1,199명 이었죠 그러면 신장 1동만 해도 넉넉하게 이기네요 한 200표 203표 가 이겨지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야 이거는 얘네가 똥 싸놓은 것까지 우리가 다 감안해서 우리가 뜨끌어 안고 이 평균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상해 하기가 빼두고 계산해 보자 뺀 나머지 지역의 평균을 가지고도 계산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 밑에다가 3개 관외지역인 수학굴을 요기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을 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지역을 빼고 하나 둘 열 한개 14개 3개 동을 뺐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요거 비율보다 더 높아가요 그냥 얘들을 빼고 난 나머지 지역에서 따지면 백명당 아 만명당 뭐 11.43명 인가 백명당 11.43명이니까 만명당 1143명 이렇게 되나 아무튼 이 비율을 가지고 조금 전에처럼 계산을 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것도 설명 될 필요는 없어도 되고 2082명 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일부를 시작하면서 이 수치를 2095 라고 제시했었나요 그때는 그 이제 관외 사전 수를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잊으시고 2082명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걸 찾느라고 이 고생을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저 이 중에 마이너스 난 거 문제 있으니까 빼 이거 24 야 1% 너무 너무 2,600명이 주민인데 딴 동네 가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 안 되잖아요 그 저 저 저 관외 사전인데 네 2,600명 중에 24명만 서울이나 뭐 이쪽이나 양평쪽으로 나와서 투표를 했다 말이 안 되니까 이것까지를 빼고 나면 요 세 개를 빼고 나면 제일 적은 차이 나는 데가 어디에요 미사 2등이네요 7.43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구요 자 이 비율만 그냥 이걸 적용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 7.43 미사 2등이 왜 서울을 안 갔는지는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한 비율이 낮는지도 모르는데 하남시 전체에서 마이너스나 이상 아주 특이한 거 이상한 거를 빼고 그중 그래도 좀 그나마 설명이 가능하겠다고 10분 양보해서 봐도 7.43%가 제일 낮네 그리고 7.43%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7.4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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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관외에 가서 투표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제일 보조적으로 제일 저쪽 반대쪽에 유리하게 그 비율을 적용해도 1.654%가 1.654%가 나옵니다 차이가 1.199%였잖아요 4.455%를 이용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는 결론에 다달하죠 요경우에는 요것만 하면 되겠다 일거표밖에 일거표로 지내 신장일동만 하면 근데 뭐 신장일동 충궁동도 딱 버티고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난 건 똑같으니까 이거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신장일동 보다도 저기 중궁동이 더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아 비슷하구나 11.00 이고 10.76 이고 그러니까 비율이 비슷하네요 마이너스 난 걸로 아무튼 이 두 개 마이너스 난 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선거인수를 추정한다 이건 뭐 추정이 아니고 음 이용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859 명이 이 증명이 됐잖아요 얘들 표 안에서 아저 이 데이터 안에서 지들이 스택 꼬여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1199 에서 800 아 859 를 빼면 340 이란 수치가 나와요 304 이란 수치를 신장 일동 충궁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실제 관외 투표 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증거를 되려면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하려면 이 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수소문을 하거나 물어봐서 340 명 이상만 관해서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 1199 표를 넘어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340 명 이란 수치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어디가 이기고 지고 얘기는 그냥 결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340 명을 찾기는 의외로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 저쪽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대답을 안하거나 하겠죠 근데 예를어서 박주현 변호사님 방송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 식량 일동이나 충궁동에서 혹시 관외에 가서 투표한 분이 있으면 관외에 가서 투표한 분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그때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저 차량 톨게이트 추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하남에서 들어가서 서울에 나갔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또 선거 확인 선거 확인증인가 발행을 받을 수 있다며요 그렇게 받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몇 시에 투표했다는 내용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최소한 며칠에 사전에 어디에서 했는지는 증명을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340명 이상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하여간 뭐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치고 340명을 그런 식으로라도 증인을 확보한다 그러면 선거 무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무튼 하여간 스텝이 꼬였습니다 지금 정말 저 추미애 후보가 드루킹에 이어서 진짜 우파열사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얘기는 이 숫자까지를 제시했으니까 712표가 조작된 거 아니라는 건 말 맞죠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박 변호사님을 까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일단 얘기를 끝내고요 요새 눈물의 왕 에서 에필로그에 빠져서 벌써 지난주 이번주 영거퍼 지금 사회를 못보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이 얘기에도 3부 이어서 4부에 살짝 에필로그로 그 느낌을 살짝 터치해보고 가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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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2주